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락킷거리 여기서 내가 흥분되라고 받아버리면 내가 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잖아 아 고마워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자 남곡 3개 욕해달래요 지나갑니다 자 이 곡은 여러분들 춤추셔도 좋고 어떻게든 너라도 상관없으니까 다같이 한번 끈적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려드릴게요 바람의 딸 바람의 딸 멋있게 한번 만들어볼까? 다같이 핸드폰으로 라이트 한번 켜볼래요? 좋아 아직 가슴 속에 품고만 계세요 흔들면 손 아파요 좋았어 하나 둘 셋 가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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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제가 부르는 멜로디를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할 수 있나요? 네. 잘 들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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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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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